안녕하세요. 정관장 화해랑 모델 김성영입니다. 여성이라면 언젠가 겪게 될 문제지요. 경량기 관리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자신감? 늘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당당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멋진 여성이 된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모르시 나에게 집중하고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오늘을 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화해랑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노력이니까요. 화해랑과 7년 동안 함께했어요. 오랫동안 꾸준히 함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여성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가니까. 지금까지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챙기느라 힘드셨죠? 이젠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멋진 여성이 되기 위해 저는 화해랑과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의 내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저 김성경과 함께 화해랑을 만나보세요. 화해랑과 함께 웃고 사랑하고 즐기세요.